후자 잊을 치명식도 뭔데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못갔는데 이거, 바텀 치솟이네 하고 웃을게 아닌데 지금 웃을게 아니잖아 이거 아, 이 사람 게임 좀 할 줄 아네 안 맞았어 음 음 아 자가씨 구현 죽었구현 안 죽었네 으흠흠 아 피같은 cs 아까워라 으흠흠 음 으흠흠흠흠흠흠흠흠ụ 으흠흠 왔구요 자 이제 디테일만 타면 되겠다 도셀를 못 참고 맞아버리네 타줘야겠다 어? 어? 이런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이러면 음 음 음 음 이 대시야 우리 이 대시겠지만 패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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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 그렇지 아씨 보다가 왜 탑에 가서 죽었대 Juiz den li correct 어색 어새 어 플래시가 왜 찍혀 군문데 영중 아 스택 꺼졌어 아 나 킬꺼야 이거 스택이 꺼지네 이게 아쉽다 아 아 에 흠흠 여기 자신감이 넘치냐 이거 아즈를? 안되겠네 포탑은 그래도 파밍은 하고 있네 이거 11분인데 포탑 안나간거면 굉장히 잘한건데 이킬 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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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가 돌아? 이게 뭐야 이가 도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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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까 아 아 음 인간 아드 이퀄라이저 괜찮았다 깼으면 됐어 고양이 혼자 있는데 저거 아 숙 요 시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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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고 아 못 버티네 여기 치속 이즈인가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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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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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니시를 거네 우리 팀이 아 아깝다 이거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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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흠 이깁시다 흠 정글이 다 하네 으아 갔다 힐로 사나? 어 힐로 살았네 갑자기 써렌치는데? 보띠어 써렌치는데 갑자기? 2명? 애쉬 이래오나?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애쉬야 너라도 살아라 아니 리신형 졌네 너무 이거 근데 너무 바텀 게임인거 같은데? 롤 너무 바텀 게임인데? 바텀 2명 영향력이 3명 보다 더 크네 일단 어떤 게임을 봐줘 바텀 세 번째야 이거 무슨 바텀 세 번째야 이거 무슨 바텀 세 번째야 이거 라멘 맨 대결 가다 가다 나 정 nggak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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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니 가다 가다 갇혀서 다 죽는 각이냐 이거? 아니지 와 이 쿨이 대박인데 이거?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바로 쳐놓을게 일로와봐 와우 저 팀 그냥 팀 대박 제대로 갔네 팀 질방 기집 잘하네 이거 흠흠 윗빨기잖아 윗빨기잖아 윗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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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른 팀이 이닛이 좋겠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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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묻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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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쓴다 잡다가 잡은거 아니냐 이거 레나 구웅 들어가 그냥 애쉬 픽의 이유 나왔다 못 깨 못 깨 미니는 40% 제가 이 게임으로 봤을 땐 밈 40번데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흠흠 가인 떴다 이겼다 이거 흠 근데 졌다 조합이 졌어 이거 탄탑 못 이길 것 같아 바로 나가나? 어 왜 지금 금방 돌아 괜찮아 아 아 이거 2쿨 아닌데 세긴 하다 근데 다는 못 지켰어 쩡쩡쩡 쩡쩡쩡 하회 유형 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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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4레드 아 더드라운데 아 왜 이렇게 못 깨지 이거 하여튼 야 이즈 안 죽었네 흠 아 왜 또 뭐하는데 배쉬형 유미큐 맞고 죽었네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교환이야 나쁘지 않은 교환이야 어? 어? 태포를 타줘야 되나 이거? 아 타주긴 하는데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으퍽 음 아 둘이 아 둘이 당했습니다 아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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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탑을 파악했습니다 흠흠 이걸 안 주네 흠흠 어 뭐야? 아 나 뭐야? 흠 아 나 멍 때리고 있었네? 흠 흠 근데 이걸 이렐리아 이니쉬가 이걸 캐리를 한다고? 개나이스 상상의 이니쉬 이니쉬 위대 위장 흠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가야겠다 근데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또 캐리 해버렸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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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니아는 우리의 하나뿐인 고향이다 엄재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아니 걷다가 궁을 왜 써 아니 이거 맞냐 얘들아? 이 교환이 맞아 얘들아? 진셈으로 2008 대 1994 대 Gandhi 와우 통증같은 TFT 저 똥짜우에다 스킬 다 쓰는 거 맞냐? 얘들아? 음 아 내가 죽었어야 근데 이거 살아됐으니까 못 이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봐봐 이거 얼굴만 봐도 조금 진리거든요. 지금 봐봐 얼굴 처음에 귀여웠는데 지금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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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